요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6월 달에 올린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뉴스 보니까 최근에 전쟁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역사적인 것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많이 난 지역을 뽑으라고 하면 여기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싸운 지역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피만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동 분쟁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고 또 이스라엘이 대부분 단여한 전쟁일 거예요 대부분 진짜 여기서 전쟁 진짜 많이 났거든요 아무튼 이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싸고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영토 분쟁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대 시대 때부터 계속 여기서 싸웠어요 이지트가 뭐 얻는다 뭐 해가지고 여기 먹고 아시리아가 여기 점령한다 해서 먹고 진짜 역사적으로 계속 전쟁이 터지는 곳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계속 영토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 PT 만들면서 기사 스크랩한 건데 원래 이거 기획이 작년이었거든요 지금은 전쟁 직전까지 갔더라고요 참 타이밍이 좀 그렇긴 한데 이거 기사를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생방송 시간이 4월 9일입니다 일정이 4월 9일인데 근데 지금 이슬람교에서는 명절이에요 라마당 기간인데 또 이제 유대교에서는 유대 명절인 6월절이랑 겹치는 날이에요 근데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긴장이 좀 많이 고조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4월 8일 날 테러가 발생했다고 해요 차량 돌진을 두 차례 정도 하고 총격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 한 명이 사망하고 다섯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사망자는 이탈리아 국적 관광객이고 다른 부상자들도 전부 다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인이 죽은 게 아니라 외국인이 죽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복잡해졌어요 지금 여기 분쟁이 그래서 이 용의자는 근근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서 사살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테러나 분쟁이 밥 먹듯이 일어난 나라여서 계속해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테러 막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그렇다면 궁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로벌던 분쟁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최근 근황 소식이나 이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위치 혹시 모르시는 분은 있을까요? 이스라엘 위치 모르시는 분은 있나? 설마 내 유튜브 시청자들은 다 알아야지 이스라엘 위치 정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중해하고 접혀있고 이제 남쪽에 살짝 홍해랑도 접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치상으로 엄청 유충지 있는 나라예요 중동에서 전통적인 유무가 이집트에서 가난의 좁은 통로를 거쳐서 시리아로 빠져나간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나 소아시아로 가요 어느 방향이냐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보통의 육로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 분포로 봐도 거의 대부분 약간 이런 양상이 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저 좁은 통로에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반도도 원래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나중에 더 반도를 이제 반납을 하고 되냐 이집트한테 그래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진짜 딱 중앙에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분쟁이 많은 그런 나라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위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위치가 간단하게 말하면 중동하고 유럽하고 아프리카가 만나는 교차로 지역이어가지고 무역하고 국가적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딱 좋은 지역이에요 여담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수도가 어딘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제 실질적인 수도가 있고 명목적인 수도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두 개의 수도가 있어요 그쵸 테라비브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이고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말하고 싶은데 수도라고 인정 못 받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다들 아실 거예요 유대교하고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의 성지죠 이제 예루살렘이 상당히 분쟁이 또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테러가 진짜 밥 먹듯이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딱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양분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서쪽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고 예루살렘 동쪽은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자꾸 좀 해길로 새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둘 다 갖고 싶어하는 땅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전통적인 이유가 있긴 한데 여기 예루살렘이 물을 얻기가 진짜 좋은 지역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식수업 문제가 상당히 심한 나라예요 물 부족 국가거든요? 물이 너무 기해요 그래서 물이 기한 이스라엘 본토에서 나라의 수도로 삼을 만한 최적의 위치가 저기 예루살렘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오른쪽 보면은 식수원이 있어요 저걸 통해서 이제 식수원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식수를 공급하면서 험한 산지에 의지하면서 방어전을 펼칠 수 있었던 도시 중 하나였어요 자 아무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찾고 보면 역시 얘네들 때문에 있습니다 항상 그 유명한 짤 있죠 세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은 영국을 고르면 절반은 만든다 오늘도 이 영국 때문에 역사가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영국은 1차 대전 이후에 위임 통치 하에 현재 이스라엘과 서한지구 가자지구를 포괄하는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여길 먹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얘네들이 안 먹었으면은 문제가 없었어 내가 봤을 때 얘네들 말고 다른 나라가 먹었잖아요? 문제가 없었을 거야 하면 근데 얘가 먹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세계 재난은 원흉이거든요 참고로 이제 이 지역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긴 했어요 근데 물론 2000년 전 기준인데 135년경에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135년경에 여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135년경에 누가 들어와? 여길 누가 내쫓아? 그게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싹 다 쫓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이 지역에 누가 살았냐면 아랍인들이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랍인이라고 이제 제가 통칭해서 크게 해서 말하는 거지만 물론 아랍인 안에서도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랍인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 지역에 아랍인이 2000년 동안 살기 시작해요 근데 2000년 동안 시간이 쭉 흐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19세기 후반때부터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퍼지기 시작해요 19세기 때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쭉 흐르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막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막 사채업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유대민족 국가를 건설하자고 이제 목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온이즘이었습니다 이 시온이즘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주가 진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영국이 이걸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 거야 유대인들한테 약속을 해요 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걸 보고 벨프어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신나가가지고 유대민족 국가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더 진행해요 아 수도는 여기다 하고 뭐 정치는 이렇게 하고 아 너희는 그냥 도로는 이렇게 찍고 이렇게 막 신나게 준비를 해요 근데 문제는 영국이 유대인들한테만 약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한테도 하죠 오세만 제국을 견제하려고 아랍 민족 국가의 건설도 지원하겠다고 맥망은 선언을 해버려요 공전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승전하고 어디를 차지하겠다고 이제 땅을 가리기를 하거든요 이제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아랍 지역에 대한 삼중협정을 체결해요 아랍 민족한테도 이 지역에 아랍 민족의 통일국가를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유대인한테도 이 지역에다가 국가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버리니까 상황이 좀 이상해져요 전쟁이 끝났어 이제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도 와가지고 이제 나라 언제 세워줄 거예요? 하고 아랍인들도 와가지고 어 나라 언제 세워줄 거예요? 하니까 상황이 이상해진 거예요 영국이 생각하기에도 어? 어? 이거 어떡하지? 어?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일단 1차 대전 종전 이후에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이라크와 요르단과 함께 영국의 위인 통치에 편입시킨 뒤에 유대인 우대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일단 여기에 유대인들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주가 계속 이어져요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하필 이때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퍼지고 또 이때쯤이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막 샤워실 보내고 막 그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더 많이 이스라엘로 넘어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 비율이 엄청 높아지게 돼요 아랍인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유대인과 아랍민족 간의 갈등이 고조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영국이 이제 유대인들을 우대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2차 대전이 터지니까 이 지역에 아랍민족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영국이 여기가 있어야지 뭐 독일을 물리치든 이탈리아를 물리치든 그럴 수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랍민족한테 협력을 받으려고 유대인의 이주를 재단행을 해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을 죽이니까 유대인이 넘어간 게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유대인하고 아랍민족하고 분쟁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영국이 이런 조치를 해도 이미 약속을 여러 번 헹궈부터가 문제이긴 했는데 분쟁의 해결 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영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유엔으로 문제를 넘겨요 그래서 청대 47년에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특별회의가 소집되면서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을 나누는 방안과 아랍인과 유대인을 포괄하는 연방국가 창설 방안을 제시했어요 두 개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막 유엔에서 이야기를 해요 토론 끝에 이제 결정된 내용이 뭐냐면 아랍인 구역하고 유대인 구역을 분할하자는 내용을 채택이 됩니다 근데 영국 뭐 했는지 알아요? 영국 뭐 했냐면 기권해요 그냥 진짜 이게 영국 역사를 좀 공부를 하면은 좀 책임감이 없이 그냥 버릴 때가 좀 있어가지고 좀 이때도 좀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가자지구와 이제 요르단 이제 웨스트뱅크라고 하죠 요르단강 서안지구 그리고 동예루살렘 지역이 팔레스타인의 거주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18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비린내 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이어지게 되죠 이제 사실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얘네들이 너무 문제예요 아니 분쟁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쏟아 부은 게 영국이었거든요 만약에 영국이 유대인과 아랍민족한테 약속을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지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정말로 이제 세계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터지면 영국을 고르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국은 진짜 세계 곳곳에 별짓을 다 해놨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검은도 넘었잖아 영국 얘네들이 이상한지 너무 많이 됐어 영국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일방적인 선포였거든요 다른 중동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다 보니까 이집트를 비롯해서 7개 아랍국가가 반발하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요 이게 바로 1차 중동전쟁이었습니다 어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잘 쏘 이게 중동국가들이 못 싸운 건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그냥 중동국가를 쓸어버려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머니 부대가 있었어요 할머니 부대 아 제가 농담 안으로 진짜 이런 부대가 있었어요 할머니 부대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집트 기갑 부대를 이겼다고 했나? 어찌됐건 이집트의 군부대를 이겼다는 역서류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무기 훔쳐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들은 다 이스라엘 오고 막 이런 일이 많았는데 어 이게 진짜 잘 쏘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후에 유엔이 이제 겨우겨우 중재를 해요 겨우겨우 아 싸우지마 싸우지마 막아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종결이 되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80% 정도의 지역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946년이에요 팔레스타인 영토가 대부분이었죠 유대인 구역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유엔이 이제 이렇게 구역을 나눠요 유대인 사는 지역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는 지역 이렇게 중동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바뀌어요 완전 이스라엘이 다 먹었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완전 유대인들이 싹 다 차지하고 팔레스타인 구역은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다 먹었잖아요 이스라엘을 다 먹으니까 여기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문제가 생긴 거야 난민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생겨요 경제권 문제가 또 동반되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분쟁은 더 가속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동전쟁의 경우에는 이제 4차 중동전쟁까지 하거든요 4번 해요 중동전쟁을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발생해요 물론 따지고 보면 영국 때문이긴 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중동전쟁에서 시작을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구역이 크게 줄어가지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이 매우 심했는데 심지어 냉전 시기 때는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이 안 됐어요 서로 이제 화해하고 이러면 좋은데 안 했어 그냥 서로 미친 듯이 싸운 거야 그때까지 물론 이제 1978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체결돼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뭐냐면 아랍국가하고 이스라엘하고 체결된 최초의 평화협정이거든요 근데 협상 과정에서 시나이 반도의 반환이라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력을 했지 팔레스타인 점령지 문제 해결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는 냉전 시기 내내 이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찌됐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냉전 종식 이후에 시작을 합니다 이제 1991년 10월에 마드리드 중동평화회담이 그 출발점이었는데 이 회담은 이스라엘의 점령지 반환과 아랍국가들의 이스라엘 인정을 주요 의제로 논의를 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아랍국가 회담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회담이라는 두 개의 대화 창구가 개설되었는데요 덕분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서로 화해 무드가 조성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 미국의 중재 1993년에 오슬루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게 뭐냐면 양측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확대해 합의를 한 거고 이스라엘이 일부 점령지역에 철수하는 것을 합의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라는 평화 프로세스의 원칙을 합의한 거예요 또 두 국가의 법을 확립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선인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개 국가를 건설하고 평화를 공존한다는 원칙을 합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2003년에 가동된 중동평화 로드맵을 통해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지원해주면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은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분쟁이 쉽게 끝날 분쟁이 아니었어요 일단 너무 오랜 기간 이제 분쟁을 한 탓에 서로 앙금이 쌓여온 상태고요 저런 평화 프로세스도 2000년대 초 이후로는 지금은 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이후로는 이제 안 열려요 이제 평화 프로세스가 무력적인 방법밖에 동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편을 일방적으로 들은 바람에 이제 분쟁이 더 악화가 됐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수도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린 적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게 좀 큰 문제였거든요 아랍 전체를 적으로 돌린 거랑 마찬가지였는데 저것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더 싸우고 그런 문제가 생겼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만 드니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통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강대국들은 그냥 싸우지 마라 이렇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분쟁 해결에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1년 5월에 유혈 분쟁이 한번 터져요 진짜 244명 죽고 이때도 강대국들은 개입을 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강경책을 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스라엘의 현지 내각이 지금 99 내각입니다 네타냐후 정부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대팔레스타인 강경파인데 흔만 나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생각이 뭐냐면 팔레스타인을 멸망시켜야지 이스라엘이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좀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 최근 뉴스인데 4월 5일에 뭔 일이 있었냐면요 영상으로 다룰 거긴 한데 예루살렘인은 이스라엘 사원의 이스라엘 무장경찰이 이제 폭도를 잡는다고 갑자기 난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때려잡아가지고 체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교도는 자기들이 무고하게 진압당하고 고무탄에 맞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하마스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까삼 로켓을 발사를 해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스라엘 알잖아 성격 로켓 맞으면은 한 2배 3배로 이제 복수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난리에요 지금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라마단 시기에 저짓을 해버려가지고 중동 전체의 방역어그로가 지금 끌린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네타냐후의 사법 계약을 막기 위해서 외부 세력을 전쟁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분쟁은 꽤나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형